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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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기본박! 들어가요! 기본박을 한 5번 정도 치면 번호를 하나 정해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해! 동궁 딱궁 딱! 각일박이니까 네모 안에 각일박이야 이것은! 시작! 동궁 딱궁 딱! 딱궁 딱! 딱궁! 해이 적궁! 해이 적궁! 좋아! 동궁 딱궁! 딱 딱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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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적궁! 좋아! 2번을 한번 나가볼까? 2번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6번째 딱딱 있는 거 근데 거기는 음길이가 똑같이 반절식이니까 아무 말도 그냥 딱딱만 넣은 거예요 기호가 없어 시작! 동궁 딱궁 딱! 동궁 딱궁 딱! 딱궁! 해이 적궁! 동궁 딱궁! 동궁 딱궁 딱! 딱궁! 해이 적궁! 동궁 딱궁! 동궁 딱궁 딱! 딱궁! 해이 적궁! 콩콩콩콩콩콩 딱딱딱콩콩 콩콩콩콩 콩콩콩콩콩 딱딱딱콩콩 3번을 쳐봐야지 그 노무 잘한게 좋게 시시해지려고 한다 3번 보면 문제가 생겼어 두 개씩 들어가 있는데 한 일자의 점이 있고 또 한 일자의 점이 있어 그런 게 한 일자의 점이 있는 것은 앞에 것이 길고 중 머리 3번 중 머리 3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게로 일자를 덮어본 게 그런 일이 생긴 거 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한다 그래도 아까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약간 받도록 앞에 것은 질고 뒤에 것은 짧은 게 딱딱딱따 딱딱따 딱딱따 이 말이야 그리고 딱딱 뒤에 것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5,6번에 그 딱딱딱딱은 뒤에 딱딱은 음 길이가 똑같은 개로 거시기가 따로 표시를 안 한 거여 그것만 알고 그 다음에 11번에 또 문제 생겼어 그것은 따궁이야 따궁 그러니까 따궁은 이렇게 치는 거지 근데 음 길이가 똑같은 개로 표시는 안 했어 딱딱 시작 좋아 좋아 또 이거 해봐 딱딱 시작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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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 딱딱딱딱 시작 딱딱딱딱 시작 딱딱딱딱딱딱 굿 시작 딱딱딱딱딱 굿 시작 딱딱딱딱딱 어머 잘하신 거 집에서 결석하시고 연습을 해 주셨구만 시작 딱딱딱딱딱 아니 매일 잘하신 거 스트레스 안 받은다고 했는데 잘하시네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잘하시나? 저거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야 스트레스 안 받는다면서 잘하시네 시작 딱딱딱딱딱 굿 시작 딱딱딱딱 그게 5,6박이야 시작 딱딱딱딱 아주 좋아 시작 딱딱딱딱 시작 딱딱딱딱 아주 좋고 그럼 3,4번을 이어볼까 딱딱웅 딱딱웅 요렇게 됐지 3번에 3번째 장단에 3박 4박에 해당한다 이말이여 시작 딱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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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시작 딱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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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시작 딱따궁 시작 딱따궁 그러면 이제 3번째 장단에서 우리가 3번 거기에서 그 장단에 열, 열하나, 열두를 해볼까 궁따궁 궁따궁 시작 궁따궁 다시 시작 궁따궁 다시 시작 궁따궁 그게 열, 열하나, 열두리야 저기 뭐야 3번 3번 장단에서 시작 궁따궁 시작 궁따궁 궁따궁 굿굿굿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붙여도 되겠지 붙여도 되겠지 3번에 읏이 있구나 오, 읏을 빼놨네 그 읏은 7번째 박에 읏이 있네 3번 장단에 7번째 읏이 있다 읏은 무슨 뜻? 쉬는 뜻 쉬자는 뜻 자, 그러면 들어가면 이거야 동궁 딱따궁 딱따궁 쿵 척쿵 따궁쿵 이거야 우리가 세분해해서 클로즈업도 했어 세밀하게 그 부분만 했지 클로즈업은 했지 전체를 들어가는거야 자, 들어가요 동궁 이불 한번 해볼까 동궁 딱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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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척쿵 따궁궁 굿 한번 더 시작 동궁 딱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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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척쿵 따궁궁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이걸 이불 했던 거를 손으로 옮긴다 시작 동궁 딱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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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척쿵 딱따궁 동궁 딱따궁 딱따궁 딱따 으 쿵 척쿵 딱따궁 쿵 쿵 딱따궁 딱따궁 쿵 쿵 qu 헝 쿵 쿵 딱따궁 카따rå 쿵 쿵 쿵 쿵 쿵 쿵 깍 quienes trzy jun 象 공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미님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왜 이렇게 당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았구만. 그냥 진작으로 호름없지. 그럼. 자, 3번. 뭐냐면은. 3번에 다시 볼까. 거기 보면은 문제가 생긴 것이. 그 3번 장단에서는. 셋째하고. 저기 셋째하고. 다섯, 여섯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열하나, 열둘에서 열한 번째 박이거든. 그거에다가 다 문제가 생겼어. 자, 근데 그 딱따 에서 한 일자와 점이 있는 것은 앞의 게 길고 뒷이 짧다는 얘기지. 한박 속에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이 이거야. 다섯번째 장단에 다섯번째 박에 보면 거기도 딱따가 있네? 딱따가 있는데 이 딱따를 그렇게 하면 재미없는 거야 뒤에 딱따가 또 있잖아 딱따 닥닭이 있잖아 그 닥닭은 음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박속에서 똑같으니까 닥 닥이야 그냥 근데 그 앞에 딱따있지 근데 같이 붙으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충돌이 돼 딱따 닥닭 시작 딱따 닥닭 굿 시작 딱따 닥닭 굿 시작 딱따 닥닭 굿 시작 딱따 닥닭 좋아 시작 딱따 닥닭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열한번째 따궁이 있는데 그것만 떼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따궁 한번 봐 그것만 열한번째 것만 시작 따궁 다시 시작 따궁 다시 시작 따궁 다시 시작 따궁 시작 따궁 따궁 어서오세요 따궁 따궁 좋아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 넘기는 재미없잖아 궁 따궁궁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재미있지 열 열하나 열두를 이어서 시작 궁 따궁궁 시작 궁 따궁궁 시작 궁 따궁궁 굿 시작 궁 따궁궁 10번 10번째 11번째 12번째 팍이야 팍 시작 궁 따궁궁 궁 따궁궁 어서오십시오 궁 따궁궁 다시 궁 따궁궁 궁 따궁궁 3,4,5,6을 이어 볼까? 시작! 아마나! 오시자마자 앉으시자마자 집에서 한번 보셨는가봐 시작! 다시 시작! 자, 중머리 3번 중머리 3번 중머리 3번 세체빵, 넷체빵, 다섯체빵, 여섯체빵을 이어서 친거야 딱따궁 딱따닭딱 이거야 시작! 딱따궁 굿! 시작! 딱따궁 딱따궁 중머리 3번 3번에 보면은 네모, 네모, 셋째깐 네모 그게 세 번째 박이겠지 3,4,5,6 으로 이렇게 간거야 딱따궁 딱따닭딱 됐지? 시작! 딱따궁 딱따궁 굿! 시작! 딱따궁 딱따궁 한 번만 더 시작! 딱따궁 딱따궁 완전 잘해 그 다음에 열, 열하나, 열둘 그 3번 장단에 열, 열하나, 열둘이죠 X표시는 꼭 알아두시오 X표시가 아홉 번째 박이란 뜻이예요 그 척이 아홉 번째 박이고 그걸 귤으로 표시할 때 X로 되게 표시를 해요 그니까 X가 있으면은 무조건 아홉이고 그 다음 박은 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그 박의 앞에는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박이라는 것을 그 아홉 번째를 하나 알아두면 좋은게 그 앞에 것을 바로 그 척의 앞에 것은 여덟 번째 박이고 척의 다음 박은 열 번째 박이잖아 숫자적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아홉 번째에 딱 그렇게 한 번 긴장감을 주는 것이 좋은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열, 열하나, 열둘을 가는 거야 궁, 따궁궁, 시작 궁, 따궁궁, 굿, 시작 궁, 따궁궁, 시작 궁, 따궁궁, 굿, 시작 궁, 따궁궁, 굿, 시작 한 번 더 시작 궁, 따궁궁, 잘하셨어 그러면 이제 이어도 돼 그 3번 장단을 저기 한 번 쭈루룩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중머리 3번 장단 동궁, 따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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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읏, 궁, 척궁, 따궁궁 그 읏은 쉼표 쉼표 처리야 그 막은 쉬는 거야 그러니까 치면 안 돼 자, 가면 가요 한 번 입을 한 번 해볼까 시작 동궁, 따, 따궁궁 동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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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궁, 척궁, 따궁궁 한 번 더 시작 동궁, 따, 따궁, 따, 따, 읏, 궁, 척궁, 따궁궁 좋아요 이제 이걸 손으로 시작 경은 같이 쳐야지 시작 동궁, 따, 따궁, 따, 따, 읏, 궁, 척궁, 따궁궁 동궁, 따, 따궁궁 동궁, 따, 따궁궁 동궁,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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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궁, 척궁, 따궁궁 동궁, 증, 궁, 따, 따궁궁 동궁, 따, 따, 읏, 궁, 척궁, 따궁궁 동궁, 따, 따, 읏, 궁, tro, 궁, 따, 구, 추궁, 따궁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무리 세 번째 장단입니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딱딱원 딱딱딱 이렇게 시작 다시 3, 4, 5, 6만 시작 good good 굿! 으쿵 하지 말고 시작! 굿! 굿! 한 번 시작! 굿! 한 번 더 시작! 아주 좋아! 시작! 거기를 한 번 더 해볼까? 5, 6! 시작! 5, 6! 시작! 시작! 그렇지! 잘해서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딱만 세 개 치고 나머지 세 개는 잘게 치면 이렇게 작게 쳐, 작게. 그러면 소리가 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자르르 글러가. 그렇지! 시작! 굿! 훨씬 부드럽고 잘 치는 것처럼 보이잖아. 시작! 굿! 시작! 시작! 굿! 시작! 아주 좋아! 시작! 아주 좋아! 다시 시작! 그렇지! 시작! 굿! 시작! 딱! Jacob! 시작! 딱! 딱! 시작! 시작! 딱!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 붙여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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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3, 4, 5, 6! 시작!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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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시작!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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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딱딱 딱딱 한 번만 더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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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숙습일 십위일 굼다구공 봉시닥 봉다구공 봉시다 봉다구공 봉시닥 봉다구공 봉시닥 봉다구공 한 번 더 시작 봉다구공 봉시닥 봉다구공 시작 그렇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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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면 이제 붙여서 덩궁 따궁 따다다 으 시작 따궁 따궁 시작 따궁 따다다 으 따궁 따궁 따다다 따궁 따다다 따다다 으 따궁 따궁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더니 스트레스 좀 받으셨네. 잘 치셨어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한 번 더 한 다음에 한 텀 돌고 오고. 자, 율태궁님 시작. 자, 율태궁님 시작. 엄청 잘 쳤어. 단지 이게 딱딱딱딱해서 하나를 빼먹었어. 딱딱딱만 쳤어. 딱딱딱딱. 굿굿굿. 그렇게 쳤어. 이제는 완벽. 퍼펙트. 아주 잘했어. 굿굿굿굿. 스트레스 받아서... 자, 이제... 사미향님. 떠나봐요. 하나, 셋... 굿굿. 따딱굿. 굿굿. 따딱딱굿. 굿. 굿굿굿. 굿굿굿. 굿굿굿굿. 오히려 소는 맞고 입은 들렸어. 손은 맞았어. 장단이 맞아야 되거든 장단은 맞아서 우리 장목선생 시작 따궁궁 굿 잘하셨어요 그 뒤에서 따궁궁 그것만 조금 예 잘하셨습니다 자 남현님 시작 굿 아십시오 저요? 동궁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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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셨어 잘하셨어 자 그러면 우리 정드림님은 채원님은 허신담회 하셔요 시작 동궁 시작 동궁 동궁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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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궁 완전 잘하셨어 자 이제 정드림님 정드림님 늦게 오셨어요 모르겠는데 어 그래 그러면은 하셔요 그래도 동궁 따궁 따궁 따다다 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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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늦게 오신 것 치고는 감은 있으신데 그게 구슬이 껴지지 않았어요 일관성이 조금 그런데 감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딱 딱 했을 때 그 소리가 굉장히 샤프하게 났어요 딱 그렇죠 딱 이게 샤프하게 나서 오늘 포인트를 포인트를 알고 계세요 단지 장달을 꿰지는 못했어 그러나 포인트는 알았어 그런데 우리 잘하시는 거 봐라 자 우리 회장님 한번 연습도 안했지 그냥 다음으로 넘어 그렇지 그럽시다 그럽시다 자 입으로 시작 우리 입으로 한 번 한 다음에 다시 합시다 시작 동궁 딱 딱 딱 딱 으 꿩 척 꿩 딱 굿 시작 이제 손으로 세 번만 치고 본 수업 들어가겠어요 시작 동궁 딱 딱 딱 으 꿩 척 꿩 다 꿩 꿩 딱 딱 꿩 딱 으 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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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네 오늘은 중우리 변박을 나갔어요 3번을 그러면 다음 주에는 고놈 복습 확인하고 중중머리에서 또 변박을 하나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형 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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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